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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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코인 999개? 미쳤는데? 코인은 999개요? 와 이거 날아가지고 먹어야 되냐? 나무님이 놓여져있네 나무님이 놓여져있네 등장 올라가라는데? 저기 열쇠있다 저 어디로 가는 열쇠지? 헉 50권 요로케 많아 여기? 아 왜 조건 다했으면 안돼 50개 다 먹었는데 아니 지혜놈이 탄건 내가 다했는데 꺼져 꺼져 꺼져라 꺼져 제발 꺼져 아 제발 아 제발 아 안돼 아 안돼 hoy 아 진짜 아아아 꺼져 thing 아 재밌 힘들어한다 스티니 아 질 뻔했다 아 근데 미쳤어 얘네 이 친구 아냐? 진짜? 군바에 군바에 어? 아아아아아아 아이 말주 감사합니다 아이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잠깐만 게임 좋아보면 먹고 가야지 이거 먹고 가야지 얘들아 아이C 안 잡냐? 군바? 군바 안 잡냐고 지금 그냥 무작정 달리네 저거 여기 무작정 달리네 아 뒤에서 다 있어 있잖아 조건 어디가 꼬리냐 여기서 뺏어야겠다 김핏에 오고 있죠? 아이 C 아씨 내꺼야! 안돼! 안돼! 아휴 빅크림 죽었자 뭐야? 아휴 감사합니다 아이고 1번 하지마 어 뭐야! 오우씨 이걸 산다고? 하지마 하지말라 했지! 내가 이길꺼야! 어? 사라 사라 좀 도와요! 응 못들어와? 사라 사라 좀 도와는 말이야 형! 안 도우니까 벌받잖아 야 이거 눌러야돼 누르라고 그냥 놀고 울고 으흐흐흐흐흐흐 윗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아아암암암암암암암 아아암앍 아아이! 진짜 눈에 있다고야! 아아이! 아 이제 개간네 진짜 아 이거 부조리하다 진짜 부조리에 당했다 진짜 이게 게임이냐고 그냥 똥게임이지 똥게임 양심이 있냐? 양심 없는 게임이야 양심이 좀 하다고 우리 야 열쇠 구워야 되네 어차피 야 믿고 있었다고? 어? 열쇠 구워야 된다고? 믿고 있었다고? 앨벌 한 대 맞아야겠다 앨벌 한 대 맞은 다음에 빼서 빼서 먹어야 돼 우burger 앨으아아아아아아아 흐흐흐흐핳 맞았지요? 입을 1회에서 내가 입을 한 대 맞았지?